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성암. 일단은 남성분들도 저 보호망한테 많은 전화가 오는데요. 물론 납임 여력이 된다고 하면 모든 암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암진단비가 매우 좋다는 거죠. 하지만 일반 암을 1억 2억 정도 하면 보험료가 애지간히 정말 비싸게 가입이 된다는 거죠. 특히 비갱신형으로. 그래서 오늘 저 보호망은 20대의 여성암 1위는 갑상소암이지만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분들은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암순위 1위가 바로 유방암이라는 거죠. 자 여성분들도 본인이 유방암에 아 나는 유방암이 안 걸리겠지. 암 환자가 아니고 암 진단받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방암에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아 걸리지 않겠어 하고 생각하면서 일단은 암보험 혹은 유방암 진단비를 등하시한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유방암 환자분들이 정말 급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험금 청구하다 보면 위암, 대장암 여러가지 암이 있겠지만 특히 유방암 진단받은 환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 보호망이 좀 급조하게 급하게 어떤 플랜을 만들었는데요. 특히 여성분들 유방암 걸리면 1억 2억 가입하면 일반암에서 나오긴 하겠지만 보험료가 몇십만원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보험료는 저렴하고 유방암에 대해서 높은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억 6천만원 단돈 4만원대 3만원 4만원대로 1억 6천만원 그것도요. 비갱신형, 갱신형 아니에요. 비갱신형으로 단돈 4만원으로 1억 6천만원 유방암 진단플랜을 저 보호망이 가지고 왔다는 거죠. 자 일단은 두군데 콜라보로 가입을 할건데요. 첫번째는 에치손보입니다. 에치손보에 여성 일단 시그니처 암보험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실거에요. 여성 통암 전의암이 있는데요. 일반암과 전의암 둘중에 하나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특히 우리 전의암이나 원발암, 원발, 전의, 무관암 여러가지 코드로도 보장이 되잖아요. 여러가지 근데 통화암보험이 8번, 9번, 10번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만 단점이 뭐에요? 보험료가 부담이 돼. 많은 분도 아실거에요. 보험료가 비싸다는거. 그래서 딴 소화기나 생식기, 호흡기, 관절, 요로, 뇌, 림프 이런 부분들은요. 모두 다 그냥 최저로 100만원만 넣어드리고요. 요놈의 유방암만 1억, 천만원. 1억, 천만원 넣어드릴거에요. 1억, 천만원. 이 부분만. 그래서 가성비 좋게 1억, 천만원 유방암만 전의암으로 원발암이든 전의암이든 1억, 천만원 딱 넣어드릴 예정입니다. 요렇게요. 그리고 또 일단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의암도 C77, 78, 79, 80 받아도 일단은 5천만원 통크게 아 죄송합니다. 1억, 천만원까지 통크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거죠. 1억, 천만원까지 통크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대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즘에 우리가 원발암도 중요하지만 또 갑상소암에서 전의가 돼서 림프절 아니면 유방암에 전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게 여성생식기암, 난소암, 자궁암, 유방암이잖아요. 특히 유방암 이런 부분들이 단독적으로 1억, 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플랜 저 보호망이 지금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유방암만 따로 떼기 때문에 여성통합암 그리고 통합암 여러가지가 있지만 중요한거는 다른 부분보다 유방암만 따로 빼서 일단은 1억, 천만원을 만들거니까 그래서 보험료가 4만원대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보험설계사분이거나 보험을 집중적으로 많이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보호망이요. 일단은 여성 시그니처, 에치손보사에 유방암, 수용체 타입이 따로 있어요. 수용체 타입이 과연 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여성이 아니지만 유방암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공부를 했거든요. 공부를 해야 또 우리 구독자, 시청자, 또 타사에 일하시는 보험설계사분에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유방암은 4가지 타입이 있다고 합니다. 4가지 타입.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르신 분들은 유방암은 이런 타입이 있구나 하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유방암은 4가지 타입으로 나눈다. C50. 일단은 유방암 질병 분류코드는 C50이에요. 진단받고 타입이 정해지면 진단비를 무조건 최소 1회는 받는다. ABCD 중에 하나는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 타입이 바뀌면 또 각각 해당 진단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방암 진단 한 번으로 4번을 최대 4회까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타입 간에 A타입 걸렸다 진단비를 받았고 B타입, C타입 이런 부분들이 타입 간에 면책 감액기가 없이 바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어깨에도 누적이 무관해요. 하지만 한 화의 당사 누적을 보는데요. 타사의 어깨 누적을 안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유방암에 진단되면 치료 방법을 정하기 위해 조직검사를 통해 타입을 정하고 있어요. 대학병원에서는요. 그래서 A타입은 뭐냐면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에요. 그래서 HER2 음성 그리고 B타입은 호르몬 수용체 양성 HER2 양성 음성과 양성이죠. 이게 AB타입인데요. 저 유염군의 경우 항암 치료 없이 호르몬 치료로 재발 방지를 가능하다는 겁니다. 호르몬 수용체는 에스트로겐 그리고 프로게스테론 이렇게 걸리는데요. 가장 많이 걸리는 게 A타입이에요. 61% 그 다음에 B타입이 11.2% 둘이 합치면 약 72.4%라는 거죠. 다음은 C타입입니다. C타입은 HER2 양성이에요. 치료기간이 가장 긴 타입이고요. 표적치료 통한 항암 치료 후에 수술이 가능해요. HER2는요. 표피 성장인자 수용체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권리 확률은 11.6%다. 다음은 맨 마지막에는 3중 음성이에요. 가장 공격적이고 치료가 어려워 일반 항암 치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권리 확률은 16.0%라는 겁니다. 저 보호망이 다 2, 2, 2, 5로 나눠 들었는데요. 예전에는 한도가 좀 높았어요. 초반에 나올 때는요. 근데 지금 현재를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A타입은 2천만원. A타입은 2천만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B타입도 2천만원. C타입도 2천만원. D타입은 최장 5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2, 2, 2, 5예요. 그 다 합치면 어떻게 된다? 1억 천만원까지. 오른쪽에 보시면 1억 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1억 천만원까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밑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있다시피 여성암 1위 유방암이에요. 2021년도 국가암등록통계치에 의하거나 23년도 12월 28일 중암암등록본부에서 의하면 여성암 1위는 역시 유방암이라는 겁니다. 자 두번째로는 유방암 20년 사이에 4배로 증가가 됐어요. 이거는 역시 유방암 100서 한국유방암 학회의 통계치에 의하면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의심하잖아요. 통계치가 중요해요. 통계치에 의해서 저 보호망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유방암 환자가 12.3% 재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외과외과학회차 그래서 23년도 1월 후에 나와있고요. 유방암이 소외감이라면 억울하죠. 유방암 보장이 부족했다면 역시 부족해요. 억울하고 유방암 가족력이 있다면 그래서 유방암 진단비를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기존의 암보험은 일반암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최초 1회 유방암이든 체장암이든 간암이든 폐암이든 최초 1회 받고 끝나요. 물론 신알라이프 암보험은 일반암 5천 유방암 5천 따로 있기 때문에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저 보호망이 방문 전에 설명드린 대로 A타입, B타입, C타입, D타입이 있기 때문에 각각 2천 받고 또 면책 감액계는 없으니까 타입이 또 바뀌었다. 2천, 2천, 5천. 근데 어떤 분들은 실제로 제 고객은요. 이 4개를 다 받은 사람이 있어요. 4개를. 그래서 총 1억 1천만원까지 지금 현재 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이게 1억 5천이었다가 지금 한도가 좀 축소가 됐어요. 손해율 때문에 높은 손해율. 그래서 1억 1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애치손보다 제가 며칠 전에 올려드렸는데 바로 즉시 면책 감액기간 없이 원바람이나 전이람 모두 다 가입 즉시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6형이죠. 10년 동안 입원 수술 안 했으면 6형으로 거의 38% 정도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고 감액, 면책 없이 통화 암진단비에서 최장 1억 1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가입지는 한화나 타사의 암진단비가 1천만원 이상 1년 이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에는 감액, 면책 기간이 없고 바로 최장 3천만원까지 최대 한도로 전이람이나 일반화 암, 원바람을 보장받을 수 있고요. 유병자도 암 바로 보장으로 무활증 그리고 암 바로 보장도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매우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한화 손보입니다. 40세 여성 기준으로 여기 보시면 보험료가 얼마예요? 22,282원, 2만원대 제가 1억 6천만원, 4만원대 가입이 된다고 했잖아요. 최저 보험료 2만원, 그래서 반토막 22,282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동종업계 일하시는 설계사분들 제가 설계한 대로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여성 시그니처 40세 여성이고요. 20년나 90세 제가 말씀드렸죠? 비갱신형으로 1억 1천만원 가입이 된다고요. 비갱신형 그리고 기본계약 상해사망 100만원 체제로 낮춰들었고요. 상해사망 4,900만원 합의 5천까지 넣어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전이함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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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 다 넣어들었어요. 여성 통합 전이, 2천, 2천 다 넣어들었고요. 밑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있냐 유방암 타입이에요. 유방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게 4가지 타입 아까 말씀드렸죠? A, B, C, D 그래서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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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 그래서 3중, 응성, 5천 합산해서 총 얼마다? 1억 1천만원 1억 1천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상해 질병 중환자실은 의무기 때문에 넣어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험료가 2만 2천 2백 8십 2원으로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한 번 받으면 2천만원밖에 안 나와요. 하지만 면책 감액기간이 없다 보니까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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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 보험료가 또 5만원, 7만원, 10만원이면 제가 추천을 안 해드려요. 다 합쳐서 1억 1천만원인데요. 일단은 최저 보험료 2만원으로 가입이 된다고 있잖아요. 2만원. 그래서 엣지선버로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은 S화재 요즘에 S화재가 워낙 잘 나가잖아요. 가성비가 좋고요. S화재 40세 여성 기준이고요. 보험료가 얼만큼 나오는지 보험료가 보험료는 밑에 있네요. 보험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S화재는 상해삼아 100만원 넣어드렸어요. 100만원 넣어드렸고요. 밑에 보시면 상해삼아 9천만원 합이 1억까지이기 때문에 천만원은 비갱신형 9천만원은 갱신형 그나마 보험료를 짜고 짜고 최저로 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여성암 여성암 생식기암은 유방암에 포함이 안되요. 자궁 난소암이니까 100만원 다 최소로 넣어드렸어요. 삼성화재도 통화암보험이 다 최소로 넣을 수가 있어요. 최소 최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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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가족력이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유전자 쪽으로 유방암 혹은 유방암이 아니어도 돼요. 내가 위암에 걸릴 확률이 없다. 위암만 이거를 5천만원 넣어도 돼요. 위암만 5천만원 식도암에 우리 유전자 가족력이 있다. 그 식도암만 5천만원 1억까지 넣고 나머지는 100만원 낮춰도 돼요. 그러니까 가족력이나 유전자나 식습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남성분들 본인의 입맛에 맞게끔 중점적으로 부위마다 높은 금액으로 올리고요. 나머지는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100만원을 낮춰도 골라닮는 안보험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선택특약에 통합 전이암도 있고 통합 전이 포함해서 유방 비뇨기 기관 부신암 내분비선암이 있어요. 근데 이 유방암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17,000원 그래서 지금 유방암만 5천만원 넣어들었고 나머지 부위별로 티약은 100만원 낮춰들었습니다. 일반암의 모든 암이 되는 5천만원 40세 여성기준 20년나 90세 비갱기준 하시면 거의 8만원부터 10만원정도 나와요. 20년나 90세 일반암 5천만원 넣으면 근데 유방암만 5천만원 넣고 나머지는 최하로 100만원만 넣어들었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나머지도 유사암 다 100만원 채소이기 때문에 유사암 갓기경제 대장전망 내암은 일반암의 20%만 되기 때문에 20만원 이게 낮춰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얼마냐 2만 574원으로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애치손보 아까 뭐라고 했죠? 네 그 4가지 다 A, B, C, D까지 1억 천만원 그리고 S화제 네 3화 S화제 얼마에요? S화제 5천만원 유방암만 딱 5천만원 넣어들었잖아요 나머지는 다 100만원이고 합이 얼마에요? 1억 6천만원 1억 6천만원으로 단돈 애치손보 2만 2천원 S화제 2만원 합이 4만원으로 20년낱 90세 비갱신형으로 1억 6천만원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S화제 약관 약관을 보고 설명해드릴게요. 자 S화제 통합암 전이암 포함이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아까 어디에 포함이 된다고 했죠? 일곱 번째 통합암 전이암 그러니까 통합 원바람이나 전이암 C7시선부터 C80까지 둘 중에 하나 보장이 됩니다. 유방 비뇨기관 부신함 내분비선함 이렇게 일곱 번째 보장을 봐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일곱 번째 보시면 유방 비뇨 부신 내분비선함 이렇게 해서 100% 보장을 봐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볼게요. 일반암 원바람이나 전이암 모두 다 보장을 봐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위암이고 음 네 여깄네요. 자 유방암이나 난소암 체장암 진단받으면 림프저 전이암 그래서 진단받고 네 2026년 10월달에 지금 보험금 지급수에 뭐 통합이 전이암 포함해서 그리고 나중에 3년 뒤에 뭐 전이가 됐다. 그래서 C77 전이암으로 됐다. 그래도 진단비를 100%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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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시오.